Aussie 남양교시 조한멘 삼봉내에 있는 북한강 숯불닭갈비 메밀막국수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뷰와 맛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닭갈비로도 유명하고 메밀막국수로도 유명합니다 브렉타임이 있고 줄을 서서 대기를 하여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기를 하였다가 뷰 있는 곳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안쪽에서 자리잡아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해서 지금부터 닭갈비 막국수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양교시 조가 어근 당일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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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혹시 이정도면 익은거였는지... 시간 많이 걸린다 생각보다... 먹으라... 잘 먹으라... 잘 먹으라..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... 잘 먹으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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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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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줘라 라이브댓